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그렇게 손잡이 있는데? 뭐? 이리 와! 나 케이크 먹을 건데! 와아아아아아악! 와아아아아아악!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죽이 세자 남은 양념은 끝까지 놀아줍니다 이 양념은 오징어, 소금에 많이 넣어둡니다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과수재료로 한 장만으로 만들어줘요 소금이 뜨거워 소금을 넣어둡니다 소금을 넣어 줍니다 또 남대요 또 싸울래? 싸워 댐벼 오늘은 안줄거야 못된 사람 다 만들어 놓고 3탄이야? 어? 시리즈 만들까? 아니 나 못된 사람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와서 그래도 넌 나밖에 없잖아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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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요? 뭐한테 얘기하는 거야? ㅎㅎㅎㅎ ㅎㅎㅎㅎ 여러분들한테 실방하는 느낌으로 나도 실방하고싶어 ㅎㅎ 돼지고기는 10살만 먹자 크크빈님 실방한테 이걸 찍고 있다니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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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집에서 먹는 걸 갖다가 찍어주면 뭐하게 오빠! 이거 알아? 왜? 이거 누나야 봐봐 응 응 응 응 사람 이상하게 걸었지? 자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엄지 바깥이 다 나오게 펌꾸나가지고 애들이 깨돋놀렸는데 ㅎㅎㅎㅎ 애들 놀렸대? 응 왜 선생님이 뭐라했대 지가 일렀대 응 자꾸 애들이 놀래요 그래 왜? 아니 아침에는 안 그런 거야 했지? 응 그럼 내가 그 상태로 보낼게니? 응 너무 신기하네 ㅎㅎ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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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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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의 양념을 넣었고, 부추진 한정도 정도 넣었거든요. 양념이 부추진 남은 양념이 양념이 부추진 물이 다진 물이 부추진 물이 잘 굴렸는데? 뭐 잘 그렸어? 잘 그렸어! 사람 같아! 회원님은 오이마에 스팸 이제 밥 좀 넣었어 이게 간이야.. 왜 간을 안봐? 간이 안맞으면 어쩌려고.. 간 안받으면 맛있어 불구고 화면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